네 일단은 SK텔레콤이요 지난 4월 14일 날에 장 종료 직후에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시가 이제 수시공시 였구요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죠 자 인적분할 추진의 검토를 하겠다 분할 기호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SK텔레콤을 인적분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SK브로드밴드하고 유무선통신회사 그리고 SK하이닉스, ADD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등 반도체 및 뉴 ICT, 지주회사 이 두가지로 나누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분할 전속회사는 유무선통신사업을 기반으로 AI, 구독형 마케팅, 데이터센터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며 분할 신설회사,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지주회사가 되겠죠 이 회사는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ICT 전문 투자회사로 진화, 성장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분해 추진 관련 의사결정은 상반기내 진행할 계획이며 확정시점에 재공시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일단 나온 내용은 없네요 일단 일정부터 마지막 것부터 보게 되면 원래도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ADJVOL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핑노트님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하자마자 끝나고 바로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일정의 경우에는 원래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대표가 상반기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 빨리 하겠다라는 발언 류의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분할이나 이런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일단은 뭐 약간 시장에서의 가장 컨센서스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를 포함한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러 투자 회사들 이거를 지주회사로 엮고 그 다음에는 유무선 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엮어서 이제 사업회사를 구성을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인적분할 할 것이다 크게 시장의 컨센서스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니까 근데 내용이 너무너무너무 다양한데 너무너무 틀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그 지금 썸네일을 보시면 약간 제 나름대로는 가장 자극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방송만 보시면은 그냥 아 SK텔레콤의 분할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A부터 Z까지 다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이제 회사 측에서 냈던 회사에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니까 뉴스니까 가장 뭐 회사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 뉴스 자료라고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뭐 어떤 회사든지 간에 구조 변화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뭔가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명분이란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전속 회사죠 사업회사 통신회사 통신회사는 이제 AI 및 디지털 신사업으로 확장을 하겠다 신설회사는 반도체 밸류체인 투자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가 돼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뉴 ICT 새로운 정보통신 그런 방향으로 또한 사업 성장을 견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신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뉴 ICT 모드가 온전히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분할에 대해서 나오는 게 SKT 존속 회사가 SKT 이제 무선하고 브로드밴드 이게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캡스 11번가 티맨 모빌리티 기타 자회사는 미정인데 여기서 사람들 제일 관심은 사실 원스토어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는 아닌다 큰 틀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왜 지금 얘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타운홀 행사가 원래 14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에 뭔가 구성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사실은 바로 그냥 분할 공시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수시공시가 나올 정도로 미리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이런 거겠죠 제일 먼저 궁금하실 게 이거 같아요 아니 보통은 보통은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지주회사로 바꾸게 될 때에는 지주회사가 존속 법인이 되고요 사업회사가 신설 법인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대라는 거죠 SKT 경우에는 사업회사가 존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가 신설 법인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상한 지주 전환이다 아주 이상하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하면서 여러 가지들의 이제 컨스피러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텔레콤 사업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요 이 회사가 존속이 아니고 텔레콤 사업 부문이 신설이 되게 되면 재승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업회사를 신설로 두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과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CJ E&M 하고요 그 다음에 CJ O쇼핑의 합병 사례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CJ E&M이 O쇼핑보다 더 큰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합병할 때 형태는 전속법인이 O쇼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O쇼핑으로의 흡수합병으로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감이 오시죠 O쇼핑이 홈쇼핑이고 정부의 재승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쇼핑을 전속으로 남기면서 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그분이 이상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누리동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많이 슈퍼챗 후원해 주셔서요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앤메이트님 김기성님 자유희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상한 얘기들이 뭐가 나오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SK텔레콤의 경우에 자사주가 12%가 있는데 이 자사주를 분할할 때 지주사로 속하지 않고 사업회사에 줄 거다 그러면은 사업회사가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업회사가 존속이기 때문에 자사주는 존속회사가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SK텔레콤의 경우에는요 이제 주 SK에서 27%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12%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SK가 될 거고요 27%로 SKT 지주 그 다음에 27%로 SKT 사업회사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사업회사가 존속이라면서요 만약에 지금 경우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간다라고 해버리면 사업회사가 지주회사에 대해서 12%의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에 대한 컨스피러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SKT 지주하고 SK는 뭘 한다?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분율이 27에 12 하면은 39%까지 올라가 39%까지 올라가네 어 그럼 나중에 합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이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지적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잘못된 건데 어쨌든 전속으로 남긴 이유는 그냥 재생인 이슈 때문이다 이런 뭐 저런 것들은 아니다 라는 걸 첫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왜 분할을 저렇게 하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하이닉스만 넘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티맵 부분이나 아니면은 11번가나 아니면은 뭐 ADT 캡스나 아니면 원스토어나 이런 게 굉장히 장래 성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사업 부분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업 부분이 뭐 신성장 동력 없이 사실 텔레콤 사업이라는 게 내수고 좀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한 예상이 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업 회사에 나중에 가치를 키우려면 지금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다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역시나 또 합병 얘기입니다 아니 합병을 추진하려면 SKT에서 중간지주로 나오는 회사에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이즈를 줄여놔야지 사업 회사가 나중에 사업 회사가 현물 출자를 지주에다가 할 때 더 높은 지분율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봤어는 지금 원스토어는 미정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통신이 아니라 중간지주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또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근데 86번가에서 했던 자료를 보시면은 일단은 투자자산 요거를 이제 분할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상당 부분의 가치를 차지하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이제 SK텔레콤 아 저기 SK하이닉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제 별도 기준에서 딱 빠져나갈 때에 어 그 뭐랄까요 하이닉스만에 빠져나가 가지고서 뭔가 분할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아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중원부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음모론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이 정도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지주 쪽에다 투자를 다 넘겨버리면 만약에 그러면은 분할 비율이 7대 3으로 나오게 된다 사업을 크게 해야지 나중에 중간지주 쪽에 지분율의 SK가 올릴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왜 하겠느냐 대체로 성장성 있는 것들 다 사업회사로 뺄 것이야 라고 생각들을 되게 많이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지금도 보시면은 그 투자 쪽으로 중간지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낼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서 뭐 정말로 엄청나게 사업 쪽으로 많이 뺀다 치더라도 최대 5대5까지 밖에 안 나올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별도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자기 자본하고 지금 자산 구성을 보면은 이게 되게 사업을 분할할 때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왜 투자 쪽에 팀웹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이게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특히 증손자 회사 이슈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제 그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쭉쭉쭉 내려가지고서요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이 있어요 이거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지주회사가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요 4번에 보시면 이제 손자 회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여기서 제일 마지막 보세요 손자 회사가 국내 계열 회사 그러니까 이러면 증손 회사가 되는 거죠 증손 회사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 회사는 국내 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답니다 어떤 말이죠 증손 회사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에 각호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조항을 둔 겁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에 손자 회사가 국내 계열 회사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죠 즉 이제 100%를 보유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SK 텔레콤이 분할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SK가 있죠 27% 보유해 가지고서는 분할한 이유로 따져볼게요 SKT 중간 지주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SKT 중간 지주 보시면 그 밑에 지금 11번가 등등등등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회사에서 말한 그 다음 86번가에서 말한 구도고요 만약에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SK가 있고 27%를 SKT 이제 중간 지주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SKT 중간 지주가 뭘 가지겠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만약에 현물 출자를 한다 아직 그 얘기를 명확히 한 건 아니지만요 한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사업회사에 넘겼다 그러면은 중간 지주가 사업회사 가지게 되고 사업회사가 11번가 등등등등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요 증손회사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지분율이 100%이냐라고 하면은 100%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부 다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100%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투자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중간 지주 밑에 붙이는 게 아니라 사업회사 밑에 붙이고서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중간 지주에 하는 구도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증선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지금 현물 출자의 100%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투자 그 다음에 IPO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중간 지주 쪽에다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분할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분할 비율이 이제 6대 4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박종호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전에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은 최대한으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를 다 빼게 되면 7대 3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뭐 다른 부분들이 좀 섞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보낼 건 보내고 받을 건 받고 해서 이제 뭐 최대로 좀 조정하신 게 한 6대 4 정도가 아닌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SK와 합병하는 거 아닌가 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제가 일단 안심하시라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라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뭐 한 5에서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제가 절대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향후 1년간은요 절대로 합병을 못합니다 이거는 제 방송을 들어오신 분이시라면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었잖아요 작년 9월 25일 날에 그래서 제가 홀딩스끼리 합병이 있기 때문에 3사 합병은 9월 25일 2021년 이후에나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세법 때문이에요 세법에서 이 적격 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적격 합병에는 요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법인세법에서 어 적격 합병인데 자 합병 등길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 간의 합병일 것 그러니까는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합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지금 SK가 만약에 합병을 한다는 거는 SK하고 SKT 지주가 합병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SKT 지주가요 여러분 보세요 신설법인이에요 그럼 합병을 못하겠죠 1년간 그래서 1년간은 안 됩니다 예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분할이라는 거는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지금 SK텔레콤의 지분요건을 보시면은 이제 주 SK가 27%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계권이 없는 자사주가 12%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주주가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만 해도 벌써 3분의 1이 넘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분할을 하면 SKT 지주의 주가는 낮추고 SK의 주가는 올려서 합병을 할 거야 라는 인식을 시장에 준다 약간이라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주주 혹은 다른 소액 주주라면 이 분할에 과연 찬성을 던지시겠습니까 절대 안 던지시겠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 입장에서는요 분할이 반드시 되게 하려고 하면 그러려면은 지금 사실은 명확한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대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것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주주의 찬성을 이끌어낼 것 이게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간이라도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 간이 크지가 않아서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서 지금 제일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만 지금 존속 법인만이 자사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때에는요 그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지주사들이 지주가 되겠다고 하는 데들이 자사주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죠 의격권이 부활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주사라는 형태를 가게 되니까는 사실은 이제 지주사들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는 상황에서 사실 회사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사주를 이제 그 지주한테 줄 수도 있고 사업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가 어렵죠 그쵸 아이고 제가 이걸 지워버렸네요 SK텔레콤 지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요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눴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사주를 만약에 지주한테 줬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지주가 자사주 12%가 살아나서 SKT 사업에 대해서 12%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사업한테 준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사업회사가 SKT 지주를 12% 보유하게 된다 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를 가하기 위해서는 지주의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려면은 사업회사 지분의 보유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주한테 뚝 떼다가 줍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게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하고 그 지주 둘 중에 회사의 선택하에 한 군데에다 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존속법이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다고요 이거는 신설과 존속의 구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근데 이렇게 해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워낙 지금 텔레콤 이후로 많은 연락도 받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거 사례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요거 사례 한번 보십시오 지주사 전환할 때 TY 홀딩스가 신설이었거든요 근데 자사주를 누가 가져갔는지 한 번만 보십시오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속지 마시라 자사주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주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만약에 자사주를 남겨 놓은 채로 한다면요 지주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부분들이 그렇게 보세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나중에 SK하고 SK 지주가 SKT 지주가 합병을 할 테니까 SKT 사업이 가져가서 지분율을 높여 넣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놓으면 지분율 27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분들 말씀은 SK하고요 여기다 그냥 따로 빼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주사가 됐어요 됐어요 지금 정부가 인정해줬어요 SKT 지주는 중간지주입니다 땅땅땅 해줬어요 그러면 각종 지주해서법에 이제 제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순환출자도 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 요 둘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요 만약에 만약에 그리고 SKT 사업이 갖고 있던 지주에 대한 12% 지분을 이제 합병 찬성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 회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회사가 27%를 이렇게 하면 좀 별로네요 자 SK 더하기 SKT 지주가 SKT 사업을 27% 지배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SKT 사업이 지주에 대해서 12% 갖고 있었잖아요 이 두 회사가 합병이 되잖아요 그럼 SKT 사업이 이 합병된 법인의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되겠죠 순환출자가 되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이 이거 용납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 과정이 틀리신 거예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건 틀린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뭐 남들이 틀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86번가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 인거 같죠 인거 같아요 인거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사조 처리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자사조 처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사조를 소각하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자사조를 매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자사조를 소각하면은 일단 첫째로 돈이 안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K 주 SK 입장에서 만약에 자사조를 내가 사가야 된다 라고 하면 지금 가치로 보면은 거의 한 3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SK 주 SK가 SK 그룹이 돈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또 자산이 큰 만큼 투자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3조를 갑자기 쏘실 만한 현금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무리를 하실 만큼인가 그러면은 내가 돈을 안 쓰고도 좀 괜찮은 방법은 뭘까 라고 하면 소각이기는 해요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만약에 자사조 소각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자사조 소각도 하고 그 다음에 5대5로 만약에 분할해 가지고서 사업회사가 중간지주 쪽에다가 현물출자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아까 27% 지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분율이 30%가 넘어가게 됩니다 한 뭐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12%를 소각을 하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돈 안 드리고도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뭐 그런 면에서는 괜찮기는 하죠 근데 약간 아쉬움 남지 않으세요 막 어마어마하게 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소각은 요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나지는 않는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제 이건 다른 유형의 장점인데요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비율로 과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보아 오셨던 거는 지주회사나 여러 가지가 되면서 사실은 대주주만 이득을 보는 구조였다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총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회사 기업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회사에 대한 나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이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보시면은 애플이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엄청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올 초에 나왔던 워렌 버핏의 투자 소환에서도 야 이거 봐라 내가 애플을 얼만큼 샀는데 그리고 그 뒤에 얼만큼 팔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엄청 하니까 내가 그만큼 팔았는데도 지분율이 오히려 늘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비율만큼 지분율이 증가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은 내 기존에 있던 거에 소각한다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석 자료에서 소각 얘기를 굉장히 꺼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매각 방법도 있는데 매각의 대상이 첫 번째로 이제 GSK가 될 수 있습니다 GSK가 된다면은 이제 그 지분율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돈은 좀 들어요 돈은 좀 들지만은 지분율이요 27%에서 12%가 붙으니까는 39%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의 40%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사업회사를 현물출자까지 해버리면 지분율이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합병을 시도하기에 뭐 언젠가 한다고 치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 방법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돈이 3조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많이 아쉽죠 그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매각인데 외부에서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한테 판다는 거죠 벌써부터 분할 이야기 나오고서 그 다음날에 박종호 대표께서 아마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부 지분을 아마존한테도 팔 수 있다 우리 전략적 파트너한테 뭐 좋죠 진짜로 시너지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자금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주가로 올리게 좋죠 SK텔레콤 텔레콤 사업은 조금 보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아마존 같은 주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야 성장 사업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강 얘기하시고 아니면 그냥 뭐 자사주를 뭐 마지막으로는 그냥 가지고 간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 섞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씩의 단점도 존재하고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12% 있잖아요 3분지계를 합니다 4%는 소각해요 4%는 주 SK한테 매각을 해요 4%는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SK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4% 더 사오면 30% 넘어가거든요 어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지분율이 27% 보다는 그러면은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파트너한테 또 팔게 되면 요거는 또 아주 이제 성장에 대한 좋은 시그널인가 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또 올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안 들고 동일한 비율로 과실 누리니 다른 주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방법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 한 가지의 방법을 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 네 가지 중에 소각 SK의 매각 외부 시너지 있는 전략적 파트너한테 매각 아니면 그냥 간다 요 방법들 중에서 그냥 간다는 방법은 사실은 너무 좀 비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의 마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법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의 방법을 섞어서 아마 사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저라면 뭐 저는 그냥 유튜버지만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지배구조 변화를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라면 일단 1번은 이거 섞는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약간 이제 필살기를 몇 개 좀 섞어 넣을 것 같아요 필살기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한솔그룹이 홀딩스로 갈 때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시사항인데 임시주주총회를 엽니다 의안은 뭐냐 제1호 의안 분할하겠다 제2호 의안 합병하겠다 이때 한소희 PNS인가 거기랑 합병하겠다라고 했어요 분할하고 합병을 나는 동시에 진행하겠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분할에도 있고요 합병도 있어요 의안이 두 개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방법에 대해 가지고서 이걸 써넣어요 본권 분할과 동시에 진행되는 본권 합병을 위한 합병 계약서가 해제되는 경우 한솔 제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권의 분할을 철회할 수 있음 이게 무슨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약에 이때 당시 합병이 이거 안 될까 봐 걱정이었거든요 합병에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그 만약에 1안이 분할이고 2안이 합병이었잖아요 제2안인 합병이 부결이 나는 경우 제1안인 분할은 이제 그 가결이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근데 2안인 합병이 부결이 나는 경우 반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냥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분할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1안과 2안을 엔드 조항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요 SK텔레콤이 1호 2안은 분할입니다 2호 2안으로 소각 같은 걸 넣어요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분할이 안 된다면 뭐 소각이나 이런 거 안 하겠다 둘 다 돼야지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각이라는 걸 누리시려면 분할 꼭 찬성해 주세요 라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렛대가 된다고 협상에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이제 한솔의 사례였습니다 한솔 오이팅스 제가 저걸 왜 기억을 하냐면 저때 당시에 제가 저거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저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참신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SK텔레콤 보니까 저게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만약에 저라면요 이제 분할이 되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야 분할이라는 거를 하면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돼 라는 거가 좀 보여져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주주면 합병할 때 회사가 좀 성의를 보이셔야죠 그래야 제가 뭐 찬성이라도 하죠 뭐 S사처럼 수박은 못 돌릴지 얹어 뭐라도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당근책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분할만 통과시켜 주신다면요 주 SK가 지주사 SK가요 SK 텔레콤 주식을 좀 더 사도록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양쪽이 다 좋아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좋겠죠 SK 입장에서가 문제죠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면 이걸 윗선에다 제안을 하겠냐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당세 공제 때문입니다 또 자료를 하나 보고 가실게요 이 배당금에 대해 가지고서요 법인들도 세금을 내야 돼요 자회사가 배당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각종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당금에 대해 가지고서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는 뭐 이거 회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배당에 대해 갖고 이제 입금 불산입을 해준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장 법인에 대해 가지고서요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회사 행위 제한 요건이 20%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30% 살면 입금 불산입률이 80%입니다 만약에 지금 SK텔레콤이 분할을 해 가지고서 그럼 27%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배당을 막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입금 불산입은 80%니까는 20% 부분은 내가 세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서들도 좀 소각도 하고 자회가 좀 사가기도 하고 외부에도 좀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얼추 만약에 4% 사가고 나면 30% 넘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SK그룹에서 SK텔레콤 사업회사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출자 비율을 점점 높여서 입금 불산입률을 높이겠다 만약에 이런 시도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만으로도 내가 가지게 되는 SK텔레콤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어차피 거기는 거의 뭐 기계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매년 세금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는 것보다 근데 잘하면은 이게 내가 좀 이번에 노력을 하면은 입금 불산입률이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으로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고 이건 영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주주들이 찬성해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겠네 라는 거죠 그렇다면 why not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다 이득을 보일 수 있는 구조를 이를 통해서 저는 좀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대해 극단적인 사례로요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SK가 27 있고 자사주 12가 있는데 분할하면은 이제 그 현물출자까지 하게 되면 39%가 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만 더 사게 되면 그럼 40%를 넘어가니까는 100% 배당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서 만약에 좀 하이브리드 방법을 써요 그러면은 약한 4에서 5% 정도의 뭐 이제 지분까지 뭐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뭐 사업회사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조 중반 정도 밸류로 일단 재상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5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1%가 1500억 이잖아요 그럼 뭐 한 5% 까진 사도 뭐 7500억 정도 그 정도 사면 제가 볼 때는 잘하면은 요거 이제 공제되는 100% 공제받는 부분까지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분할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이게 수건 사업인데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은 원래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 공제가 될 수 있는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좀 섰고 그 다음에 주식도 좀 사겠다 해가지고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분할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이고 세 공제도 100%로 높이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래도 뭐 지주회사나 지배구조 이런 거를 거의 저도 한 10년 정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나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 지금 기업가치가 얼만데 진짜로 분할하고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느냐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사실은 계산이 좀 되게 쉽기는 해요 SK텔레콤 사업회사의 경우에는요 연간 배당을 7천억 이상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 배당 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 대충 배당 수익률 5% 정도에서 주가가 구성된다 구성된다면 어떨까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요 기업가치가 약한 14에서 15조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6% 7%까지 주가가 빠질 거다 뭐 기업가치가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수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는 이제 SKT 투자회사는 어떻게 볼까 라고 하면 사실 뭐 11번가나 ADD 캡스나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여러분들 제외를 하고 그냥 심플하게 보시죠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100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20%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20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같아요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해야지 보유 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30% 하고 어떤 분은 50% 하세요 그럼 30% 하시는 분한테는 3이 6조를 해버렸으니까는 14조 가치가 되겠죠 50%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10조 가치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대충 한 25에서 뭐 한 29조 정도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는 자사주 12% 만약에 자사주 12% 가 전량 소각이 된다 그러면은 25에서 29조에다가 12%의 가치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뭐 20조 후반에서 30조 초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만인의 만인이 계산해서 동등하게 나오는 기업가치 30조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들은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로 이거 회사 기업가치를 분석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SK텔레콤처럼 좀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간편한 면이 있고 그렇게 따져봤었을 때에 지금 대부분의 분들 거의 만인의 기업가치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30조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업세이드를 찾으려면은 진짜 전략적 파트너가 너무 좋아서 아 여기서 더 이상 큰 성장을 기대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던지요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 방법을 써가지고서 지분 매각이 일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SKT 입장에서는 매각을 했으니 현금이 생겼을 거죠 그걸로 향후에 7천억 배당이 아니라 뭐 8천억 9천억 배당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똑같이 수익률 5% 가정을 하면 이 기업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변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적어놓죠 변수 1번은 전략적 파트너 변수 2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가 일단은 SK텔레콤 분할 인적 분할 이번에 얘기 나온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Q&A 시간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해가지고서 거의 벌써 한 50분 정도를 했는데 SKT에 관해서 이번 인적 분할에 대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시장의 노이즈들이 잘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